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도 많은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대구, 경북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기상청 관계자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범람, 급류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기상청 관계자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범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